미국이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또 나왔죠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유럽과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금요일날 미국과 유럽 증시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이거 되게 겁나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주 주말에도 그랬죠 지난주 주말에도 그랬고 지지난주 주말에도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지난주 주말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 이상 하락했죠 3% 정도 하락을 한 걸로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큰 하락은 없죠 이제 큰 하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낼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겁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첫째도 자신감 둘째도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잃고 겁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튕겨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딱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순간 튕겨져 나가게 돼 있죠 지금 상황은 여전히 안 좋죠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2주는 정말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심리를 짓누르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대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실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그렇게 보지만 겁낼 상황이 아닌 이유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증시를 보면 다우나스닥이 1.5% 하락했죠 1.5% 하락해도 됩니다 1.5% 1.5% 정도는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조정할 시기가 됐다 그러면 1.5% 정도 하락을 하죠 그렇게 보면 되고 유럽 시장도 한 1% 1.5% 독일은 0.5% 하락했죠 이 정도 하락을 했구나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제목은 이렇게 뽑아냅니다 사상 최악의 경기 냉각의 스톡수가 1%나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상 최악의 경기 냉각 제목이 상당히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 경기 냉각으로 1%나 하락했어 이런 뉘앙스죠 1%밖에 하락 안했구만 무슨 경기 냉각 누가 모르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주가 많이 내려왔잖아 그래서 1%밖에 안 내려오잖아 안 좋은데도 그렇게 보면 되죠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죠 여기서 더 내려오면 더 내려와봐 그러면 돈을 내가 더 풀어줄 테니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바이러스와 세계 정상들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셧다운 전에 벌써 70만 명이 실직을 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죠 이러면서 S&P 500 1.5% 하락했다 반등 하루 만에 다시 내림새로 돌아섰죠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또 주말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올까 일단은 좀 빼놓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확산 막기 위해서 상점 폐쇄 봉쇄가 셧다운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70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업 대란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찍어 눌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년 내 최악의 일자리 증발 이런 소식으로 겁이 나죠 겁이 납니다 좋아지기 전에 훨씬 더 나빠질 거다 지금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실입니다 지금 더 나빠지겠죠 당연히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훨씬 더 나빠질 거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마스크 쓰라고도 하지 않고 위생관리 하라고도 하지 않고 진단도 좀 하다가 말고 그런 분위기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가 보다 하면서 느슨해지면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느슨해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폭발적인 전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죠 이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진단 그리고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마스크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치 소장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훨씬 나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뉴욕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국민들도 야 이거 진짜로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지금 이 격리 상태를 유지하는데 다 참여를 하겠죠 그렇게 되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하나는 있죠 지금 이제 겁먹을 필요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일단 푸틴 천만 배를 감산노니 유가 사상 최대의 폭등을 했습니다 천만 배를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나는 안 한다 사우디하고 계속 싸울 거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딱 개입을 했죠 못 이기는 척 천만 배를 감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사우디도 마찬가지죠 사우디도 지금 계속해서 싸게 팔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런 와중에 지금 제발 빨리 와서 중재를 좀 해달라고 속으로 엄청나게 빌고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짠 나타나가지고 사우디 일로 와봐 푸틴 일로 와봐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자 진작에 좀 얘기하지 이런 분위기죠 지금 그래서 WTI가 이번 주 5거래일 동안에 31% 급등해서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런데 31% 급등해서 주간 기준 사상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30불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28.34에 거래를 마쳤죠 얼마 전에 20달러였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2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40달러 수준이었죠 그 정도에서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산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왜 이게 호재냐 미국의 쉐일가스 업체들이 생산 단가가 42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지금 20달러에서 계속 간다 그러면 지금 파이팅이라는 쉐일가스 업체가 파산부 신청했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오게 되면은 미국 은행이 흔들리게 되겠죠 미국 은행이 흔들리게 되면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지겠죠 그렇게 이어지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절대로 그거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미국의 쉐일가스 기업들이 하나 둘 파산 신청하고 망해 가게 되면은 파생된 고용 그리고 협력업체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업체들이 전부 다 줄줄이 파산하고 사람들이 실직하고 하는 게 기약업 수적으로 늘고 은행은 점점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돈을 떼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나 사우디도 계속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진행이 된다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죠 사우디도 유가가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 드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그렇게 싸우는 그런 제스처를 딱 취했지만 결국 이제 트럼프가 딱 이렇게 하면서 오펙 플러스와 오펙과 그리고 오펙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산유국들이 대거 참석을 하죠 미국도 참석하고 다 참석을 해서 이제 이 감산 논의를 4월 6일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28달러까지 올랐죠 그러면 이 국제 유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런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기름 수요가 완전히 바닥을 쳤죠 저장 창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뽑아내 봐야 이제는 뭐 10달러 밑으로 2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국제 유가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 미국 주가가 미국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이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쪽으로 전이 되는 그리고 셰일가스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을 이제 늦추거나 막을 수 있겠죠 그걸 막게 되면 금융위기로 이런 사태가 금융위기로 가는 그런 부분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끊어내 주는 게 국제 유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하죠 4월 6일부터 그러면 얘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조금만 이제 중기 아마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42달러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야지 셰일가스 업체가 살아남겠죠 대신에 이제 러시아고 사우디는 미국에서도 뭔가 좀 해달라 요구를 할 겁니다 너도 트럼프 너도 감산하는데 동참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뭐 서로서로 잘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푸틴 같은 경우에 적어도 40달러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40달러까지 가겠죠 그러면 보통 오버슈팅이 나타나죠 그럼 40달러 이상은 한번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파산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어야지 러시아도 살고 사우디도 살고 미국도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겁먹을 필요 없는 이유가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스페인 확진자가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11만 7천 이렇게 나왔는데 급격한 확산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 들고 있다고 보고 있죠 이제 이탈리아가 정점 찍고 이렇게 완만해졌죠 스페인도 정점을 찍고 완만해지고 있어요 신규 확진자가 증가율이 6.8% 나왔죠 전날 7.9%에서 6.8%까지 좀 줄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주 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20% 였는데 이제 7.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8%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이탈리아는 정점 찍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를 확인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도 이제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죠 정점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제자 심음인데 어제자인데 하루에 3만 명 늘면서 23만 명 넘었죠 자 그런데 어제는 어땠냐 그러니까 4월 3일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저께 환자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어제 환자수는 하루 지나고 나서 23만에서 하루가 지났더니 자 25만 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3만 명 그저께 3만 명이 증가했죠 그래서 23만 명이 되면서 폭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하루 지났는데 보니까 25만 명이죠 그 전날은 3만 명이 증가했는데 어? 2만 명밖에 증가를 안했냅니다 25만에 주목을 할 게 아니고 23만까지 올라갔는데 3만 명이 늘어서 23만 됐는데 이렇게 간다면 그 다음에는 28만에서 29만 가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날 25만으로 됐죠 그럼 3만 명이 확진이 됐다가 그 다음에 2만 명으로 줄었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완전히 수직으로 슈팅이 나오다가 3만에서 이제 2만으로 좀 줄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죠 자 이런 부분을 절대로 친절하게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거 이제 점점 점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개인들이 돈 벌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언론 쪽은 언론은 무조건 아주 큰 세력의 편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절대 이런 기회를 주는 그런 소식은 잘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를 그냥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 개인 투자자들은 돈 많은 세력들의 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무섭지 이제 너가 다 끝장났다 개인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겁먹을 이유 없죠 지금 정점 찍고 있고 미국도 보니까 쭉쭉 올라가더니 한 2주 정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갈 건데 3만명씩 늘어나는데 왜 2만명밖에 안 늘어났지 이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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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